미래 로봇관이구나. 야! 야! 도망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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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멋지다! 소름을 바라보고 인사! 라운드! 인사! 인여라! 인사! 인여라! 인사! 인여라! 인사! 와우! 박스윤이 형! 와우! 너무 잘해요! 오해요! 오! 국제 인삼 교역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네! 그래요? 정말요? 오늘 힘이 한번 세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됐는데요? 너무한 거 아니야? 먹고 싶은데요? 먹고 싶은데요? 홍삼라떼 최고! 고마워요! 커피집에서 라떼는 먹어봤는데 홍삼라떼는 처음 먹어보네요! 그렇죠! 홍삼라떼 처음 먹어보시죠! 너무 맛있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요? 열포에 만 원이고요! 이 안에 홍삼하고 인삼, 수삼 가르는 게 상태로 들어있고요! 그런데 열포에 만 원 밖에 안 해요? 네! 열포에 만 원 밖에 안 해요! 지금 택사하는 거라서 저희 제품 말리려고 그렇게 팔고 있어요! 홍삼 답변해주세요! 오! 발효 홍삼?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몸이 허허실실해갖고요! 그럼 홍삼 드셔야 돼요! 오! 이거! 얘는 발효 홍삼이에요! 발효를 더 시킨 거지! 농축을 해서! 홍삼을?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걸로 떠먹는 거? 수저로 탁! 뜯으시면 면역에도 좋고! 입에다가 쓱! 놓으면 감기도 떠나오고! 어떻게 드시나? 그렇게! 오! 호랑이 홍삼 먹어요! 어디로 입이 뜯은냐? 네! 입이 차졌어요! 입이 막힌 거 아니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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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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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우! 또 먹어봐야 돼! 야! 이거 보다 너무 맛있잖아요! 어떻게 인삼이 이렇게 맛있지? 이러다 호랑이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되고 싶어요! 야! 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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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다 너무 맛있잖아요! 어떻게 인삼이 이렇게 맛있지? 맛있게 대성균!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산균을 넣어가지고요! 흡수가 잘 되고 먹기 편하게 만든 게 이 홍삼이에요! 발효 홍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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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 만져볼 사람! 내 복근 한번 만져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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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예요 여기! 여기 저기 호파는 데예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ydro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호랑이도 해도 되나요? 네! 뜨거운 물로! 스띵 갖고 왔어!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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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자올라구! 어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뜬자올라구! 암, 뜨거워! 암, 뜨거워! 암, 뜨거워라! 암, 뜨거워! 암, 뜨거워! 하시면요. 면역 증가, 긴장 완화,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요. 긴장이 다 풀렸어요. 자꾸 카메라를 들이니까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긴장이 싹 풀리네. 좀 긴장이 풀리세요? 너무 좋네요. 우리 애들도 좀 데리고 올 거 그랬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아우 잡을 수가 있나요? 아 15분 한숨, 한숨 자도 될까요? 조금 더 하고 가세요. 아 오늘 너무 잘 놀다 가는구만. 아 이거 뭐 인삼 홍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도 찾고 이거 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하면 인삼딸만 받으면 되겠구만. 근데 오늘은 PD님께서 CG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인삼딸 여기!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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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바람이 될 거야! 오늘 미션 성공! 나 돌아갈래! 아니ugi! 먹자! 먹자!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